아 아이 왜 그래 어? 내가 미안하다니까 뭐? 정..정민이라고 했지? 어쨌든 부닫친구 나니까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로 싸우고 그러냐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면 존나 쪽팔린 거다 나 갈게 야 저 새끼 지금 도망친 거지? 날 진짜 존나게 무시하네 저 새끼 지금 너한테 쫄아서 튄 거야 아이 저거 존바 피웠네 야 넌 그럼 저런 존바한테 쫄아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는 거냐? 아이 그땐 방심해서 그런 거지 이제는 안 당해 시발 새끼들 다 죽여버린 거야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싸우는 건데 아이씨 그날 이후로 김환울은 자신감을 얻었는지 더 날뛰기 싫어했어 야 이 시발아 던전 가지고 다니라고 미안해 아이씨 얼마 새끼들아 응? 야! 내가 이 괴롭히지 말라 했지 뭐 시발농아 꺼져 뭐 시발? 니 쟤 돌았냐? 아 이 X또 아닌 새끼가 근데 뭐 어쩔 건데 야야야 어? 니가 뭐 잘못 처먹었는지 몰라도 그만 까불어라 너 그러다 쟤 뒤져 아이고 무서워라 겁쟁이 새끼다 윗만 살아가지고 그럼 뭐 한판 붙자고? 자신 있냐? 야 김성준! 어이 니가 나 전에 개무시한 거 생각나가지고 다시 왔거든? 야 이번에 확실하게 끝을 보자 야 니네들은 왜 나랑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냐 그냥 좀 사이좋게 지나면 안 돼? 내가 니 같은 새끼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각오하는게 좋을거야 넌 빠져라 뒤지기 싫으면 오케이 진짜 꼭 끝을 봐야겠어 혓바닥이 길다 쫄리면 뒤져야지 뭐야? 오빠들 싸워놨어? 오빠 갑자기 우린 왜 부른거야 하진아 잘 봐 우릴 건드는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? 아 재밌다 어? 야 재밌네 아 이렇게 새바닥이 기냐 자 들어와 냄새따 개시발 새끼 야이씨 비해 아이씨 아 찬양 재 últimos 쟤 아 아 에휴.. 아.. 아 옆구리만 존나 쎄져요 야.. 야 야.. 내가 말이야 이 학교에서 진짜 조용히 살라 그랬거든? 근데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조용히 살 수가 없어 이제부터 이 학교 내가 관리한다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그때 진짜 죽는 거야 1학년? 너 얘네랑 아는 사이야? 이제는 모르는 오빠들이 저희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혹시라도 일단 쓰레기 새끼들이랑 같이 다니지 마라 진심이야 대답 네 어때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알고 보니 성준 오빠는 전 학교에서도 지역구 대장들이랑 싸우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학교를 온 거라고 하더라고 완전 멋있어 내가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대단해 그 사건 이후로 우리 학교에 있던 일진들을 오빠가 싸그리 정리해버렸어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그래서 형이 우리 학교에 왕이 된 거구나 나랑 지은이도 그때부터 성준오빠랑 다니기 시작한 거야 신기하다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? 배고픈데 말하고? 응? 신진아 와요 고맙다 민망하시 fundamental Love